부부 싸움 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68살 A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붙은 종이를 창문 사이로 던져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아파트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밖으로 나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. 기상캐스터